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이제 요즘에 보니까 날씨가 조금 더워지기는 했지만 부처님 오신 날 즈음이 되면 매년 날씨가 참 활동하기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가기도 좋고 또 운동하기도 좋고 아마도 저뿐 아니라 스님들은 많은 스님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부처님 오신 날을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만행도 다니시고 또 이렇게 산으로 들러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 도량, 저 도량 또 아름다운 남도의 사찰과 바닷가를 한번 다녀봤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행성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참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제가 또 부산과 서울을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창 밖으로 보이는 그 산의 풍경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닐 때 막 힘들다, 지루하다 이런 것보다도 참 아름다움에 이렇게 감동하고 또 감탄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쩌신가요? 좀 일상, 바쁜 일상을 살지만 잠시 잠깐 이렇게 틈을 내서 조금 쉬는 시간이랄까요? 좀 자연을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하게 그냥 고요한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멍 때린다고 하듯이 멍하니 이렇게 바라만 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종종 가지시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세상에 보면 막 명상, 웰빙 이런 붐처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명상을 명상센터에 가서 특정한 시간에 배우는 것도 물론 아주 좋은 일이긴 한데 돈도 들지 않고 그렇게 힘들지 않은 가장 좋은 명상이라면 자연 속에 온몸으로 뛰어들어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또 이 자연의 색깔의 변화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이렇게 좀 느끼고 좀 감동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좀 종종이라도 좀 가져본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명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불교에서는 명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유의 조작해서 특정한 호흡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하죠. 특정한 방식의 어떤 명상의 기법을 방편으로 다양하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이 방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방편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시간이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특히나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 여기저기를 과거, 미래를 이곳저곳을 마구 쏟아내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을 때 목전에서 그냥 지금 이대로를 그냥 이렇게 허용해주고 지금 이 순간을 그냥 함께 있을 때 그때가 아마 가장 좋은 명상의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등학교 때인가 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반 친구들을 데리고 한 번은 소백산을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새벽부터 일요일 날 새벽부터 일찍 나오라고 하셔서는 인근의 어떤 산을 함께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른 새벽에 올라갔다 보니까 아침 해가 뜰 때 즈음에 이제 정상에 도착하는데 와 정말 그 새벽역에 그 안개 자욱한 그 사이를 뚫고 올라오는 아침 햇살을 이렇게 온몸으로 마주할 때 그 감동 같은 것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야 정말 이래서 산에 가는구나 사람들이 산을 왜 가는지 전혀 몰랐는데 이제 알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끼리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출가를 하고 저 전방지역에 이제 군사차례 이렇게 있었을 때였어요. 20대 한 중후반 중반쯤 됐을 땐가 한데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그냥 무견히 도량내를 이렇게 걷다가 문득 나는 겨울이라고 생각했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발 아래 피어난 민들레와 또 잠시 후에 이렇게 주변을 돌아봤더니 아주 작지만 발 아래 아주 작고 정말 관심을 가지면 보이지 못할 만한 꽃들이지만 작고 여린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정말 쨍하는 모습으로서 바라본 이후로는 어떤 좀 뭐랄까요? 좀 피신처랄까요? 좀 안도할 수 있는 자리랄까요? 좀 편안하고 고요한 나만의 그때 제가 써놨던 글들을 지금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면 이런 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여행을 꿈꾸지만 히말라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고 바닷가를 보러 가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을 꿈꾸지만 사실 문득 그 많은 일들을 하다가도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또 저 산 언저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문득 생각이 머지면서 이 아무 일 없는 고요한 자리 이 자연과 이게 정말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어떤 그 깊은 고요함이랄까요? 좀 편안함? 안도감? 어디 깊은 산 중에 게스트하우스에 와 있는 것 같은 산장에 와 있는 것 같은 히말라야를 걷다가 잠시 쉴 수 있는 산 중턱의 게스트하우스에 앉아가지고 산 허리를 굽어보면서 구름들을 이렇게 파란 하늘을 굽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도감들이 그렇게 여행을 떠나야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떠나지 못하니까 막 조미수셔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절에 있다 보니까 우리 보살님들 중에도 도반들과 또는 단체에서 또는 절에서 이렇게 해외 성지 순례도 갔었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오기 직전만 해도 티베트를 갈 계획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여행을 가려고 할까요? 처음에는 아마도 그냥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서 보살님들 같으면 집에서 내가 맨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모르긴 해도요. 여행을 떠나고 나면 그 여행지에서 있는 5일이든 10일이든 그 기간 동안은 일상사 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생각의 패턴 생활의 패턴들 그런 것들을 잠시 잊게 됩니다. 기존에 똑같은 패턴의 생각들 늘 해야 하는 고민거리들 돈 버는 문제, 자식 교육 문제 다양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멈출 수 있게 돼요. 그 여행지에서는 그냥 동일했던 패턴들의 생각들이 잠시 멎은 채 그냥 전혀 낯선 세상에 가서 새로운 것을 새롭게 보게 되죠. 아주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낯선 시선으로 보는 거죠. 주로가 처음 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 보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난생 처음 볼 때는 그것이 새롭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일상생활을 살 때는 맨날 동일한 패턴으로 같은 직장, 같은 집, 같은 어떤 일의 패턴들 또 만나는 사람도 비슷하다 보니까 늘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같은 일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이 사실은 매 순간, 매일같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도 조금이라도 바뀌었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세포 하나도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내가 머리에서 분별심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맨날 만났던 그 사람이야. 저 사람 또 맨날 하는 패턴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구나. 즉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는 항상 매 순간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는 매 순간,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만 매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건 한 순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분별심은, 머릿속의 의식, 분별심은 지금 이 순간의 이 놀랍고 새로운 순간을 자동으로 해석해서 과거의 기억을 가져와서 그 기억이라는 색안경, 필터를 가지고 자기 업습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현재를 자기 식대로 이미 아는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난생 처음 보는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던 과거의 경험으로 진부하게 바꿔놓는 놀라운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별심은요. 그런데 이 본래의 어떤, 본래의 어떤 상태랄까요? 처음 볼 수밖에 없는, 매 순간이 새로울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잠깐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여행을 떠나섭니다. 여행을 가면, 난생 처음 보는 여행지로 보통 우리는 여행을 가다 보니까 처음 보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저 고갯마루를 넘어가면 무엇이 있을지 아주 생기어린 눈으로, 미지의 시선으로 이렇게 그것들을 생기어리게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뭐랄까요? 이렇게 살아있음 같은, 뭔가 저것에 무엇이 있을까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어떤 무엇이 있지 하고 난생 처음 보는 것을 봤을 때의 새로운 이런 마음가짐, 신선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새롭게 뭐랄까 세팅이 돼요. 제가 어릴 때 맨날 다니던 길과 마을밖에 가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께서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제가 맨날 다니던 길목보다 조금 더 먼 곳을 한 번씩 갔다 오게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30분 1시간에서 여기까지 갔다 와요. 그러면 그 다음 구간에 뭐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은 거기서 또 한 5분을 더 가서 뭔가 새로운 걸 또 한 번 보고 싶어서 그곳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이런 어떤 아주 잔잔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던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에야 자동차로 안 가본 곳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쉽사리 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행지에 갔을 때 우리의 근원의 어떤 성품이랄까요? 사실은 매 순간이 새로울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새로움의 자리, 난생 처음 보는 자리, 모름의 자리 오직 모를 뿐에 처음 경험해보는 그 첫 경험 그런 것들을 여행지에서는 보다 보니까 그 낯섬이 사실은 낯섬이 아니라 그 모를 뿐인 어떤 그 자리, 그것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경험하는 그 새로움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고정된 생각의 패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매일 반복된다고 여기면서 생각했던 그 생각과 견해와 어떤 고정 분별심 분별심에 딱 사로잡혀 있던 그 고정 패턴에서 한 번쯤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쉼을 선물해 줍니다. 왜냐하면 난생 처음 보는 무언가를 볼 때는요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거든요. 해석할 수 있는 내가 본 거면 과거에 본 거를 지금 이것과 동일화시켜서 그거 본 거니까 나 아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아는 거야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걸 새롭게 보지 않습니다. 아는 거니까. 한 번 본 거니까. 그런데 처음 보는 곳에서 처음 볼 때는 비교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보지 않고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시간들, 이런 순간들을 좀 자주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 자연의 어떤 진실을 잠시 마주했달까요? 그 민들레를 한 번 마주한 정말 통으로 어떤 마주했던 그 경험 이후로 제가 일상생활을 늘 살아갔죠.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늘 보던 것을 본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있다가도 문득문득 저에게는 그 어린 날 자연을 바라보기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오르기만 해도 너무나도 깊은 고요함, 평화로움 뭔가 전혀 다른 세계로 나를 데려가는 것 같은 여기가 늘 내가 있던 곳인데 문득 고개만 돌려서 산을, 숲을, 나뭇잎 흩날리는 모습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고향에 온 것 같은 여행지에 홀로 이렇게 정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한때는 이사한 저 산 늘 막 산에 다니기 바빴고요. 지리산, 또 설악산, 울릉도 전국 각지에 있는 산들 상당히 많이 다니곤 했고 또 비 오는 날에 또 산이 좋아서 비 오는 날에 다녀보기도 했고 또 눈 펑펑 쏟아지던 날에 올라가는 산은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히말라야도 몇 번 갔었고 뭐 안나프로나 에버레스트 이런 곳을 가면서 난생 처음 겪어보는 그 자연 속에서 홀로 그 자연 속에 한 한 달씩 이렇게 그냥 푹 젖어 있으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말할 사람도 없었고 일부러 홀로 혼자 갔었으니까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이 난생 처음 보는 낯선 모르는 이 풍경과 함께 온전히 마주하면서 그냥 걷기만 했던 순간들이랄까요. 히말라야 한 4천여 곳이 가까이 되는 로찌에서 저녁 공양을 하고 이렇게 옥상을 뭐가 있나 이렇게 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어두워서 옥상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의자가 있길래 의자 위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벌렁 누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누웠는데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별이라는 게 밤하늘에 이렇게까지 청청하게 이렇게까지 빼곡히 들어차서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선명하게 이렇게 빼곡히 들어찬 별들이 있을 수 있구나. 참 잘 몰랐기도 했고 또 아마 거기가 더 높은 곳이다 보니까 더 잘 보여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은하수도 보이고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모습에 정말 막 감동 감동을 하면서 저 혼자 저도 모르게 그냥 막 감탄사가 막 이렇게 오러나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글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언젠가 써놨던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햇살은 반짝이고 밤하늘의 별은 총총하다. 아침 해가 뜨게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은 이미 이렇게 놀랍게 주어져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감격스럽고도 놀라운 기적이다. 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새벽 두 뺨을 간질거리는 햇살이며 저녁 산책 시간에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마치 영혼까지 일깨워주는 듯하다. 아침 해가 뜨게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숨을 쉬려고 노력할 것도 없다. 모든 것은 이렇게 아무런 노력 없이도 이렇게 놀랍게 주어져 있다. 천상과도 같은 이 행성의 눈부신 순간을 다만 진하게 느끼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즐겁게 살 뿐 그 자연의 아름다움의 어떤 한자락을 깨닫고 나서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만 이것을 말로 하면 이게 그냥 되게 왜소한 자연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런 정도의 왜소한 말이 돼버려서 제 가슴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뿜는 순간 그것은 너무 초라해 버리거든요. 말을 할 수 없는데 저 홀로 즐기는 뭔가 뭐랄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아름다움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정말 자기 생각 속에만 빠져 살고 있구나. 진부한 일상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매일 자기 반복되는 일과 어떤 습관 생각 속에만 빠져서 살고 있구나. 제가 자연이라고 말했지만 이 자연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근원적인 본래의 성품입니다. 우리 법신불이라는 말처럼 자연 산화되지 만물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법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과 조우할 때 홀로 고요히 자연과 조우할 때 벌어지는 일들은 뭐냐 하면 생각이 멎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볼 뿐이라는 것이 이렇게 저절로 되어지기가 아주 쉬운 상태가 됩니다. 홀로 고요히 자연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때 엊그제 해운대 달맞이 언덕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요. 해운대와 저 멀리 광안리와 5, 6도까지 이렇게 허니 보이는 아주 뷰가 좋은 풍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잠시 한동안에 이렇게 낙조해가 떨어질 때 한 시간여가량 어스물한 저녁 때부터 이렇게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한 시간여 바라보는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쉽게 지나쳐 가더군요. 와서 그 뷰포인트를 와서 이렇게 보고서는 와 하고는 40몇 장 찍고는 나 좀 찍어줘 하더니 한 2, 3분 길어야 5분, 6분 이렇게 잠시 머물다가 바로바로 또 바비 갈 길을 가죠. 한 송이 꽃을 바라볼 때 조금 오래도록 무견하게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연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인간은 인간도 하나의 자연이잖아요. 우리도 놀라운 자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생각이 주인이 되어 가지고 생각 속을 살고 있느라고 자연 성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의 자연의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성품을 인간에게서는 내 머릿속에서는 나의 삶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아무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그냥 있는 이대로일 뿐입니다. 있는 이대로의 아름다움을 매 순간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 아무 생각 없이 자연의 숲길을 고요히 이렇게 우견히 바라보면서 겨룰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명상보다도 깊이 있는 명상일 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눈앞에 눈앞에 우리는 이 모양 드러나 있는 모양을 보고 살잖아요. 맨날 보던 모양 그러니까 어제 과거의 기억으로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나 있는 모든 모양의 대상들을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느라고 늘 똑같은 반복되는 진부한 그런 모양만을 우리는 매 순간 보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양만을 보고 사는 삶에서 잠시 생각을 쉬고 분별을 쉬고 분별을 쉬기 가장 좋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자연 열애불입니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 무견히 좀 이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고요함을 그냥 좀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옛날에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탄했던 많은 시인들은 또는 철학자들은 그냥 무견히 숲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매일매일 놀라운 어떤 신비라고도 했고요. 또 사람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안타까움은 아침에 뜨는 해와 노을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저녁 때 지는 노을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느냐 왜 안 될까요? 사실 자연은 어디든 있거든요. 서울 한복판에도 자연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숲을 바라본다라는 게 얼마나 진한 우리 인생에서 아주 귀한 진한 체험인지 잘 몰라요. 하다못해 이런 미국에서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가 공부를 그 주 전체에서 상당히 못하는 학교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사를 하고 나서 창을 비슷한 조건이었는데 창을 넓게 냈다는 거예요. 학교에 창을 넓게 내가지고 언제나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고개만 돌리면 창 밖으로 널리 툭 트인 자연을 바라볼 수 있게 바꿨다는 거죠. 창문이 좁은 창문이었다가 그런데 그것만으로 성적이 올랐다고 가설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 창 밖으로 자연을 많이 바라본다고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 가설을 증명하고자 미국에서 백몇 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그런 실험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널은 창문으로 자연을 자주 바라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성적만 오르는 게 아니었고요. 아토비 같은 것도 좀 호전됐고요. 성격이 거친 포악한 성격들이 좀 없어지고요. 심지어는 충치까지 사라졌다는 이런 결과들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자연의 아름다움을 내가 잠시라도 온몸으로 이렇게 겪을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일에 빠져서 삶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욕심, 욕망에 빠져서 살게 되면 진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 없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정년 퇴직을 앞둔 분인데 이제 강의 끝나고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아, 스님 저는 제가 정년 퇴직을 안 하고 또 진급해가지고 계속 남아있었으면 지금 스님 하는 강의를 듣고도 전혀 감동받지 못했을 겁니다. 전혀 뭔 얘기인지 저는 이해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스님이 해주시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마음을 쉬고 집착을 내려놓고 하는 이야기들이 내 인생에 이토록 진하게 와닿은 적은 처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 감동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너무 와닿는 게 그거였어요. 스님 제가 학교 다닐 땐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정신이 없었고 대학교 다니느라고 다니다가 취직하자마자 너무 바빠서 승승장구해야 되고 진급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니까 너무 바빠서 힘들게 열심히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생각이 듭니다. 문득 내 인생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이미 황홍기로 접어들었고 나는 이미 한 생을 다 끝내버렸구나. 난 이제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구나. 근데 다행인 것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니까 그분 말은 그거였어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젊은 날이 휙 지나갔더라.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그런 것들은 즐길 수조차 없었겠죠. 제가 아는 분도 직장생활 20년 하고 나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차라리 좋은 점도 있습니다. 라고 하셔서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휴가를 가보지 않았대요. 휴가를 가면 안 될 것 같았대요. 자기 생각에는. 그러면 내가 좀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같았고 그 누구도 회사에서 눈치 주지 않는데도 괜히 내 스스로 자꾸 막 쉬는 날도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20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삶에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좀 이렇게 쉼표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시간이 필요한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도 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달려갈 줄도 알아요. 일도 잘할 수 있죠. 쉬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계속해서 앞만 보고 10년, 20년, 30년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어떤 세속적인 성공, 성취는 좀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면이 행복할까요?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정말 고요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좀 여유, 마음에, 마음에 여유가 좀 생겨야 산도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꼭 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점심시간에 이렇게 혼자 조용히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생겨요. 법문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일부로라도 쉬는 날 혹은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좀 숲을 마주하고 자연을 마주하면서 고요한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그냥 그것과 이렇게 무교환하게 있을 때 그냥 좌복에 앉아서 명상하는 것도 좋지만 그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더 좋은 명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은 이미 이대로 완전하게 아우나 부족한 거 없이 이대로 그냥 온전히 펼쳐져 있거든요. 그런 식의 생각을, 자연을 보면서 생각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견이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그 봄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연이 아닌 인위적인 무언가를 보게 되면 항상 우리는 생각이 연동되거든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일터 속에서는 항상 생각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사실은 사람과 친구와 함께 산에 가는 것도 좋죠. 그런데 저도 이제 도반스님들과 함께 한 번은 함께 히말라야를 갔었고요. 또 한 번은 혼자 갔었어요. 그런데 사실이 그래요. 그 첫 번째 히말라야 도반스님들과 함께 여러 명이 함께 여섯 명이 일곱 명이 같이 갔었는데 그 스님들과 함께 갔을 때는 어땠냐면요. 그 도반들 스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셨어서 그 도반들과 막 아기자기 재밌게 웃고 떠들고 대화하면서 산길을 걸었던 그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더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은 조금 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냥 나중에 보니까 좋았구나 이런 어떤 정도의 느낌. 그런데 이제 아 도반들과의 참 추억이 좋았다 이런 느낌이 해서 그것도 참 좋았죠. 그런데 이제 홀로 히말라야를 갔을 때는 더욱더 뭐랄까 어떤 그 히말라야 아름다움들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졌던 것 같거든요. 자연은 이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돌아갈 자리가 무엇인지 나의 벌레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생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오히려 쉬게 만들어주고 그 자연 속에 우리가 잠시 깃들어 있을 때 부산 하면 되게 큰 도시고 서울도 되게 큰 도시잖아요. 제가 여기 서울에 있을 때 여기 북한산 뭐 도봉산 이런 산들이요. 그냥 잠깐 시간 내서 산에 한 10분 올라갔을 뿐인데 이 서울 같은 큰 도시 부산 같은 큰 도시에도요. 잠깐 올라가면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죠. 제가 토요일 날 금정산을 종종 올라가는데요. 토요일이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또 아마 산 올라가는 길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떨 때는 산으로 올라간 동안 별로 거의 몇 명 안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홀로 이렇게 고요히 산책하기 참 좋은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삶에서 잠시 멈춰서서 좀 쉼표를 찍으면서 좀 이렇게 삶에 물론 모르겠어요. 이게 또 팔자 좋은 스님이 팔자 좋은 스님이 그냥 우리는 지금 돈 버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그럴 정신이 어딨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긴 해도 꼭 자연이라서만 자연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의 생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있으면 지금 눈앞이 곧장 자연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자연이고 그래서 자연은 어떤 하나의 어떤 상징이죠. 그러나 이제 저의 경험에서는 그 창 밖으로라도 툭 트인 어떤 산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아주 그 고요함 어떤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 공부에 또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인생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조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이렇게 들으면 스님 저는 산에 가도 잘 모르겠는데요. 산에 가도 스님이 왜 저렇게 좋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진짜 뭐가 왜 저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강원도 전방에 있을 때 장병들에게 그때 제가 완전 자연에 너무 꽂혀 있었어요. 정말 자연에 푹 꽂혀가지고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밥 먹듯이 맨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니까 법회한다고 앉아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장병들이 처음에는 이 친구들은 지금 강원도 양구에 있는 게 지금 막 깍깍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처음에는 아마 좀 그다지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꽤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스님 처음에 그런 얘기했을 때 정말 콧방이 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인가 그 친구들 그 얘기를 하대요. 문득이라는 얘기를 하대요. 문득. 스님이 얘기하시는 그 문득 문득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스님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냥 어느 날 그 친구 말로는 그래요. 가을 단풍 이렇게 있는데 맨날 이렇게 맨날 가는 곳에서 훈련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잠깐 이렇게 옛날 오래된 그 화장실 이렇게 갔다가 잠시로 이렇게 나와서 담배 한 대 필려고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문득 문득 야 스님이 얘기한 게 이런 건가? 하면서 문득 그때부터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냥 막 확 그냥 가슴으로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스님에게 정말 배웠던 것 중에 큰 선물 하나가 제 인생에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제 인생에 선물을 받은 것 같다. 어디 가도 놓치지 않을 선물. 왜냐하면 어디 가도 이 자연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러는가를 봤더니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를 자꾸 확인하는 거더라고요. 이 법의 자리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자연자연하고 살았나 했더니만 이 법의 자리는 확실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고 내가 가슴으로 느꼈던 이런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자연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이 저절로 어떤 뭐랄까 말로 표현한다면 명상의 효과랄까요? 마음을 좀 쉴 수 있는 나의 어떤 천진했던 본래의 어떤 천진했던 성품자리 그 자리 같은 어떤 안도감 깊은 자리 그러니까 지금 이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도 막 생각 속에서 고민하고 근심 걱정하고 살다가도 문득 눈앞에 목전사, 목전에 법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순간 이의 없어져요. 순간 아무리 없어져요. 이것이 제가 과거에 그 자연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런 어떤 느낌과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전에는 어떤 그런 식으로 느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눈앞에 모양의 세계가 드러나 있지만 그 모양의 세계와 색 즉시 공이라고 하듯이 딱 같은 자리에 지금 딱 눈앞의 이 자리에 들리는 소리 그 자리에 그 소리의 성품에 법이 함께 드러나 있습니다. 진실이 함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지금 이제 자연의 모습만을 보잖아요. 꽃을 보고 산을 보고 자연을 보고 변화를 보고 이렇게 자연만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에는 이 자연만을 보다가 그러다가도 조금조금씩 나도 모르게 자연 속에서 깊어진단 말이에요. 생각이 쉬어지고 자연의 그 고요함을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담게 된단 말이죠. 명상의 효과랄까요? 그러면서 이제 귀에다가는 이어폰을 꽂고 법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산길을 걸어보세요. 명상과 법문 듣기를 함께하는 효과랄까요? 그러니 이 문득 눈앞에 있는 이 자연이 모양으로 드러났던 이 자연이 문득 법으로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죠. 색 즉시 공이라고 하듯이 여기서 눈앞에 그대로 만상 마무리 다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아 이 법의 자리가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안심할 자리가 확보되었구나. 내가 푹 쉴 수 있는 자리 어디 가서도 어떤 일을 어떤 근심 걱정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모양의 세계고 그 모양의 세계에서 딱 돌아올 자리 그러니까 귀의처라고 하죠. 나의 이 자연 천진 성품인 이 귀의처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깊은 어떤 안도감 깊은 자기의 어떤 진정한 자기의 본래의 성품 자리 그 자리가 확보된달까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때로 좀 버겁다면 이 공부가 마음 공부가 이 진안한 여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렇다면 좀 잠시 다 내려놓고 공부고 깨달음이고 다 내려놓고 좀 그냥 조용히 쉬는 마음으로 자연의 변화 속에서 생각을 내려놓은 채 그것과 이렇게 하나 더는 시간들을 한 번쯤 이렇게 가져보는 것도 여러분들 공부에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송볼하십시오.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붓다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 문패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